국민을 속인 사기탄에 국민이 명령한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여론조작 사기탄에 4월 16일 대통령을 석방하라 2년 동안 탈탈 털어도 뇌물증거 하나 찾지 못한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사기치지 말고 법대로 해라 4월 16일 구속반기 대통령을 석방하라 여러분 법대로 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석방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잊히고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헌정을 유린한 잘못한 탄핵 배신자들입니다 탄핵 배신자들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전환하자 국민을 기반한 사기탄핵 배신자들 전환하자 국민이 그리도 웃읍더냐 배신자들 전환하자 성리를 우리 앞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이 청와대에서 축제를 벌인 너와 내가 함께여서 모든 일이 거뜬해 두려움 같은 나도 지금여 언제나 내게 기대 항상 내가 여기 서 있을게 풍절한 생각이 들지 않고 손 잡아줄게 슬플테면 잠시 울어도 좋아 나 넛이나 내게 기대 참고로 아이들아 자막은 아이들아 참고로 참고로